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W2, 윈도우 실리키드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하면 현재 선택된 윈도우를 다른 윈도우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직접 정의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페이지가 로딩될 때 총 5개의 페이지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 윈도우를 선택하면 윈도우 윗부분의 색상이 변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다른 윈도우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웃라인 뷰의 헤드탭에서 스타일을 우클릭하고 Add Internal Style을 선택합니다. 관련 코드가 소스뷰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직접 해당 클래스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저자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윈도우를 선택할 경우 정의한 스타일이 선택한 윈도우에 반영되어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쪽 날씨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